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그룹바이 맥스 카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룹핑이 가능한 컬럼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룹바이 존 속성을 통한 그룹핑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룹핑이 가능한 최대 컬럼 수를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룹바이 존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온 그룹바이 이벤트는 최대 3개의 그룹핑까지 컬럼4의 합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3개의 컬럼 모두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룹바이 맥스 카운트 속성 값을 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최대 2개의 헤더만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